강해 선생님의 영어 수업 구독자 첫 명의 구독자였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났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 천명이라는 감동스러운 그런 네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더 사랑받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 천명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바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도 엄청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제가 시크릿 박스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구 선물을 또 드릴 겁니다 총 5개의 선물이 많으니까요 꼭 이번에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! 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당연히 이 영상 밑에다가 제가 양식을 적어둘 거고요 그대로 인스타에 참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영상 밑에다가는 참여 완료했다고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원하는 양식에 꼭 맞게끔 해주세요 그냥 어 저 참가할게요 뭐 네 여기다 쓰면 되죠?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식에 맞게끔만 잘 작성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참여 완료만 잘 적어주시면 제가 당첨자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별로 참여 많이 안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많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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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